인피니트의 쉿백 띄워드렸는데 온유씨가 오늘 계속 방송 모니터 중이신가봐요 아 진짜요? 저한테 문자로 식스팩이라서 식스팩? 식스팩? 부장님이 방송 모니터 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지 말고 온유씨 그냥 이리와서 같이 해요 와주세요 같이 욕망에 불꽃 튀는 데가 함께 해요 왜 이래요 정말 온유씨 목소리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으세요? 온유 선배님 목소리 되게 모델죠 네 너무 달달해요 들을때마다 계속 듣고싶은 목소리에요 편안하고 남자인 저희도 녹아요 그래요? 그러면 잠시 후에 혹시 문제를 모르겠으면 온유찬스 한 번 전화 연결이요 온유 moim카수도 물론 하죠 온유씨가 맞추면 더블 점수드리는데 대신 온유씨가 틀리면 마이너스 2점이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써야지 오뉴찬스는 정말 잘 써요 그리고 전화를 안받으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이건 온유씨의 전혀 동의가 없이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전화를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요 이건 전적으로 온유씨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